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지요다 박수로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참 멋지십니다 여성분에게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로 선정 누가 선정된지 혹시 박인민 목사라고 누가 투표했냐고 우리 가정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나 혼자뿐이라 1위로 그냥 바로 단독 후보로 어떻게 가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안 물어보셔야 괜히 물어봤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습니다 준비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당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때를 따라 누가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냉면이 참 좋죠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 뜨거운 곰탕 같은 그런 아주 팔팔 끓여서 우러나온 그런 걸 먹으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별로 양식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수였고 특별히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시대에는 삼일체 등 신론이 논쟁시대였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녀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그 시대의 논쟁에 맞게 그런 삼일체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겼고 또 그렇게 증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계획시대는 구원론에 관한 논쟁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계획시대는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히 증거되고 그래야만이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부터는 성령론 논쟁시대입니다 갑자기 성령 1900년 이전에는 성령론의 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늦은 비 그러니까 막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1900년대에는 계속 성령론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어 했었고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제 성령의 세례들이 각 나라에 부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늙은이와 또 청년들이 또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저들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도 하고 또 그 시대를 향하여 비전을 갖고 그러더라 이런 말씀이 요해에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말씀이 증거되냐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림하실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종말론의 말씀의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을 종 내가 올 때 그 종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 한 나라가 누구냐 이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뿐만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들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림의 징조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종을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하며 그들이 술친구와 더불어 착하고 그때는 그 악한 종 그 종을 악한 종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말하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 역상에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조그마한 강원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의 모든 이슈를 다 점거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계 이슈는 블랙홀처럼 이스라엘 양에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 한 덩어리 대 한 덩어리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실족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하자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제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도개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기상청에 근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전혀 몰라 그런데 무릎 박에 쑤셔 아 비가 올라간가 보다 그러면 틀림없이 비가 와 그래 안 그래? 맞죠? 신경통이 있으신가 보다 맞대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만 보고도 천기를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를 보고 너희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설교의 필요성은 그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있고 예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낸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의 제림을 거룩한 신부처럼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지고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0.1%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37장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에서는 마른 뼈들이 그냥 골짜기에 가득혀 있는데 그 뼈를 보고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38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골짜기에 가득하고 뼈가 쫙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교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가능하다는 얘기도 말하기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한 얘기도 싸대기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주님이 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한 왕이 백성에 와서 그 성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에르살렘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이스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예언된 사실대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게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완전히 폐허되고 사져버린 그런 나라를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게서 1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요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다 터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흩어진 것은 2000년 가까이 됐고요 AD 70년에 로마에 공부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은 이 땅에 절대로 살지 못하게 하라는 법령이 선포돼서 완전히 다 터뜨립니다 한 명도 이 땅에 못 살게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BC 606년 바벨론이 와가지고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왕이 시드기 아닙니까? 에레미야의 경고를 모시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사실은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어떤 저지보려고 예를 썼지만 그가 에레미야의 경고도 모시하고 눈깔이 빠진 채 사슬에 묶여서 1000km를 걸어갔습니다 나라는 이미 그때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법력이 정해되고 전부 다 쫓아 냈습니다 다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전세계에 흩뜨려 사는데 반유대이즘 그러니까 전세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프리카 갔을 때 에디오피아를 달렸죠 그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죠 독립이 된 다음에 1948년 5월에 독립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에티오피아의 솔로몬의 후예들 시바 요왕이 솔로몬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시바 요왕이 낳은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계속 왕들이 보통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시면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데 최고 거대하게 만들어요 그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에티오피아의 왕들은 황제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하냐 반석을 통째로 깎아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정말 감동이죠 아예 반석 하나를 큰 산 하나를 깎아서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면서 성전을 한 덩어리로 건축을 해요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흑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흑인인가 보구나 히브리 사람 그런데 돌아와더니 102개국의 나라에서 왔거든요 102개국의 나라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겠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돌아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었던 민족 죽어버려 사라져버렸던 완전히 황폐해서 홍수처럼 다 쓰러져 가버렸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라가 살아났고 히브리 언어가 살아난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언어가 어떻게 있습니까 라틴어도 없으려고 그랬습니다 라틴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도 죽었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죽은 언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테러를 저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와 절대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테러 현장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엎드려 그러니까 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얼른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공들의 총을 난사하니까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고 이스라엘 중동 쪽에 가면 그런 말 하나는 좀 배워야 돼 내가 나중에 히브리 갈 때 엎드리라는 말을 가르쳐 드릴게 그러면 혹시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테러가 언제나 계속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시가 벌써 썬그러스 쓴 군인들이 총땅 메고 공항에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탈벌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제 가방을 보더니 놀라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게 쫙 기계를 통과하잖아요 엑스레이를 갑자기 내 가방이 들어가니까 나는 서 있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비상비상하고 군인들이 오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가방은 지가 열 거니 나한테 오래 그리고 총 딱 들이대고 나한테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을 딱 열고 열었더니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놀라냐면 우리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애국에 가면 고추장이 필요합니다 고추장을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어떻게 잘 넣더라고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미사일 같은 페트병이지 우리 그 콜라병이 페트병 같아 미사일같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고추장을 이빵에 넣었어 나눠 먹으라고 같이 간 분들한테 그러게 했다니 내가 봐도 보니까 미사일이야 그거 가방으로 보니까 내가 그랬지 This is Korean jam This is Korean jam 그랬더니 통과 내가 참 이스라엘 세관에서 잡혀가지고 나 때문에 한참 기다렸습니다 안 나가고 안 보내줘 가방 검사하고 그만큼 그곳은 하얗고 같은 그런 곳이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경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면 그래서 고토에서 돌아올 때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원해서 돌아옵니다 군대를 지원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북미 지역만 600만 명 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550만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미국을 다 지어잡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부 다 지어잡고 5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인을 위한 그런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것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있잖아요 초막절 6월절 이런 명절 있잖아요 그날은 미국은 다 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이 교사들이 출석을 안 하니까 아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은 그 유대인의 명절은 미국의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유대인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철장이 없어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깨우고 있고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아랍 연맹이 모여서 에루살렘을 지구에서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어버려야 된다고 이런 해의를 얼마 전에 했고요 그 해의를 했다고 하는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해야려고 해외를 할 것이라는 것도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세교로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이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환란과 고난을 당하고 히틀러의 나치 학살에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유대인들을 그 후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제 이름의 시계를 보려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 시리즈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스실로 실려가면서 그들이 히브리 성가 아시죠 샬롬 하베림 하베리란 말은 친구란 말인데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 히트라보 레이 히트라보 샬롬 샬롬 네이 히트라우시라는 말은 다시 만나자 주 안에서 만나리 주 안에서 만나리 샬롬 샬롬 그들이 가스실로 실려가는 불려가는 이들이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샬롬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살아있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란 말은 평강인데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태 어떤 장애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래서 그 살렘함 살렘왕 멜기 세대 장세기 십자량에 나오는데 그 왕은 곧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살렘왕 그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이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신비하죠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 그 덕분에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그 땅까지 이렇게 이르게 이방인의 그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됐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항폐한 땅이었는지 마크 트웨이는 1850년 갈릴리에서 40마일을 에루살렘까지 걸어갔는데 그의 여행기에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항폐한 완전히 홍수에 쓰러간 것처럼 항폐해진 그 땅에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됐는지 그러니까 죽은 땅에도 살아난 겁니다 에스겔이 그 땅이 살아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에스겔 36장 34절로 35절을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모하게 보이던 그 항모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됐지라 기경이란 말은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 그 말입니다 옥토란 말이죠 사람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항모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 함락하고 척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미니 이 딸이니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나무 한 그루 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죽은 나라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식량의 1% 작업을 못합니다 99%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식량의 70%를 수출합니다 유럽으로 다 수출해요 그래서 유럽 유래는 다 이스라엘의 오렌지를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식량을 수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없던 땅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녹화사업 이스라엘에 가서 녹화사업을 배워가지고 세마오른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쟁 폐후에 산들이 다 민동산이었잖아요 폭탄이 막 떨어져 이래가지고 또 추우니까 나무 대가지고 써버리고 이번에 레스토 산악지대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왜 없느냐면 다 비했어 너무나 추우니까 없어요 황량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대로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죽은 언어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땅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 같이 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는데 사도바울이 자꾸 북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시아에 비두니아 또 가려고 했었던 것은 그쪽이 이사야에서 애원한 한 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읽으셨죠 한 나라가 올 것이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야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한 나라가 달려오는데 그 한 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환상에 보여가지고 마게도나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아 그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라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방인이 입안에 충만한 수까지 이스라엘을 완화하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이방인들이 충만해져가지고 내 복음을 두고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자기 동포를 건져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이 예언전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래에 침투 들어가요 마치 그 복음이 도미노처럼 쫙 이렇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이제 20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땅 끝을 향해서 가는데 그 땅 끝은 곳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반드시 그들이 회복되야만이 되야만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느냐 어느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민족이 이제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어떤 한 민족이라면 나왔지 어디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찾아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죠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여노라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 적 반드시 이룰 것이오 계획하였은 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메 여기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이다 부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에는 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그 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동쪽에는 인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몽골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한 나라가 어딜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먼저 우리가 왜 그러면 동쪽이라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동쪽이냐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 38장 12절에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12절 자 우리 영상 보시고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패했다가 지금 사람의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 항패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그 땅 짐승들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심으로 지도는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동쪽 끝이 바로 우리나라는 것입니다 동쪽 끝이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인도양도 나오거든요 인도 차이나 반도도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인도 쪽으로 바로 가면 우리나라를 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해보시키려고 했었으면 그냥 그쪽으로 직진했으면 비두니아로 갔으면 바로 직진했겠죠 보금이 그런데 왜 유럽 쪽으로 갔을까 만약에 이렇게 신학자는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인도 쪽으로 만약에 이 보금이 들어갔으면 완전히 보금이 힌두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로 로마로 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이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가서 그 보금이 또 아시아 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보금이 변질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 분명히 코리아인데 이 이름에도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름에 코레, 코레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코레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카라라는 말은 명사인데 이걸 동사로 바꾸면 코레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아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분이란 말이 아야 그래서 코레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명을 우리는 코리아 그러는데 애국인들은 코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성경에 이사회를 봐라 동쪽 끝에서 한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건질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동쪽의 나라 중에 코레아라는 나라가 있다면 아무만을 못 안 돼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새해에 선교를 하죠 저도 100여 개국 이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 종말론을 설교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저는 과거에도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주목하고 관련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형교회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는 아예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를 여러 나라 중에 하나라고 넣기도 했지만 거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의 선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은 오늘이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중복 기도팀을 만들고 거기에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자기도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길을 마련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자복하고 통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절했고 십자가 못 받게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였다고 하면서 대각성을 한 다음에 그게 그들이 천연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알게 됐고 지난주에 제가 스포촌에 대한 얘기했죠 스포촌은 이스라엘의 회복 때 나라가 회복된 걸 보지 못했어요 1800년대 시대에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목사님이 괴시록을 보고 에스겔을 보고 스가네사를 보고 다니엘사를 보고 그리고 대사님과 전우서를 보고 마태봉 이스라엘의 25장을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촌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존복의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10편 122편 6절에 보면 에루살렘을 이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연종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스라엘 성교를 물론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영향력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희리교회 출신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주복기태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 땅을 기도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팀들을 만들어서 보금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거 우리 선관사님 아프리카 같이 가서 앞으로 비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함께 선교사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로 갈겠는가? 그랬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엊그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아 돌아온다 이거죠 다 돌아오는데 돌아온 유대인 중에 가장 쉽게 보금이 증거된 유대인들이 누군가 나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랬더니 러시아 유대인들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엄청나게 돌아왔는데 그 러시아 유대인들은 다 러시아를 하죠 그런데 러시아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의 문을 열더래요 북미 쪽에서 여는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이게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 와이프가 러시아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본인들한테는 러시아 이스라엘로 가야겠다 이 저 친구들이 우리 송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듣고 보니 그렇지 않은가 러시아에 배워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아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러시아를 배우겠구나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니까 어제 러시아 사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왔는데 러시아 통역도 우리가 이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은 에루살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6.1 전쟁 6.1 전쟁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6.1 전쟁 1967년대에 일어났던 6.1 전쟁 그 6.1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에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왔지만 에루살렘 그들이 통곡의 벽 이런 통곡 그들이 기도하고 싶은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어느 때 차지하면 1948년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 1919년 뒤에 6.1 전쟁 1967년도에 에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런데 이 탈환할 때 정말 이 사실을 보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그 6.1 전쟁에 이스라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랍연합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나중에 6일 만에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승리로 그래서 에루살렘을 탈환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루단 이런 나라들 여루단 이런 데 가자지고 이런 게 많이 들어섰죠 그런 나라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에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에루살렘에서 그들이 인사가 그거예요 Next year in 에루살렘 이게 그들이 인사합니다 그런데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고 보니까 그냥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몸으로 싸운 거예요 철조망이 있으면 철조망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철조망을 짜릴 도구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병사가 철조망이 엎어집니다 그냥 엎어져요 그냥 여러분 군사형 철조망이 얼마나 날카로운 거 아시죠 군사형 철조망은 우리도 쳐봤잖아요 온 바울 사람 쳐봤어 안 쳐봤어 특공대 김정일 맥다로 가려고 구파공작원 이었어요 구파공작원 그러니까 철조망 통과는 말도 딱 해서 열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딱 엎어지면 뒤에 병사는 그 병사의 등을 밟고 철조망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 아랍 군인들이 총 한 번 못 써보고 다 다 못 가버렸어요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비행기 아랍 비행기가 이스라엘 비행기도 별로 없었어요 비행기 와서 공중으로 폭탄 던지면 그냥 전쟁은 바로 끝나버려요 몇 시간 만에 그런데 비행기가 오다가 하늘에서 천사의 군대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우니까 비행기가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달려오는데 그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오는데 아랍 군사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소련제 러시아제 총 다 하나 뜨고 무기 다 하나 뜨고 로켓탄 다 하나 뜨고 다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군인들이 후퇴할 때는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라 가지고 가든가 그 무기를 못 쓰게 이렇게 폭발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겨를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랍 군대 군사재판이 해부됐어요 왜? 도망간 사람 다 불러 이놈들이 어떻게 전쟁을 정신무장이 이렇게 됐길래 다 도망가느냐 했더니 아랍 군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공포스러운 밤에 그냥 느끼는데 몸에 존율이 흘릴 정도로 공포가 임하고 보초를 쓰는데 막 어떻게 떨려서 견딜 수 없으면 공포가 분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데 천사들이 막 군대로 한 병사당 술을 해야 할 수 없는 천사들이 오니까 너무 들어 촌 한 번 못 산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6일 전쟁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예요 박수로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 어떻게 암일이 살찌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게스 38장을 잠깐 찾아볼래요 다 한 번 찾아봐요 영상도 있지만 에스게스 38장을 찾아봐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1210페이지 에스게스 38장 자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전쟁이 예배될 것이라고 게시록과 다니엘과 에스게스에 말하고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게시록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 에스게스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로 애연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구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곤 내 원군대를 끌어내 안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알마 적석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게 나라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여기서 2절을 보니까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색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로스케라고 그러죠 우리 일제의 시대 그때 우리 근대화 시대에 러시아가 로스케였어요 로스케 여기서 이게 고대 언어하고 지금 현대 언어는 약간 다른데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메색 이 메색은 모스코바의 어원입니다 모스코바의 어원 그러니까 모스코바라는 말은 메색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라는 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발 이 두발도 두벌스크라고 지금 있는 지명이름입니다 두벌스크라고 러시아에 있는 이명입니다 곧 고객으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애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기라고 하는 코카소스 지역의 요새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요새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러시아를 대장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어느 나라가 올지까지 기록이 됐는데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이렇게 이 바사는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1935년대 이란으로 국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나라는 이란을 말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는 1935년대 이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바사 그리고 구스 구스는 이디오피와 수단 순이파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사우디아베라와 이란이 싸우잖아요 순이파 이스라엘이 극단적이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붓 여기서 니비아 알제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고멜 이 고멜은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를 말하고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적속 이 도갈마 적속은 중앙아시아에 탄탄탄 있죠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이런 족속들이 러시아와 한패가 되죠 여기서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계 역사상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죠 1915년도에 맺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러시아가 대장이 두목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되어 끌어낸다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미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돼서 이란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미 군사동맹이 맺혔어요 그게 얼마 전 일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친한 그 중동은 이집트와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이스라엘의 우방이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정권이 나오더니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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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란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을 끊어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터키는 친미였고 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키가 이 고메리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이 나라가 터키를 말하는데 터키가 갑자기 이란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름이 코앞에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구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징조를 보지 않냐 지혜인자 청룡인자는 보라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주님이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란이 사우디 공격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친미하는 이 사우디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을 지금 폭파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포렌식 해보니까 그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와? 이란에서 날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 말할 것인가 계속 저울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쪽과 그리고 아랍 쪽으로 이제 전 세계가 재편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을 정치적 안목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적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못 보고 박근혜 대통령도 못 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랍의 돈 돈을 무시할 수 없는 돈이란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 우리나라의 그런 정권들이 왜 그걸 모르셨을까 제가 몇 번 경고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친아랍을 친아랍을 그렇고 모합당도 다 그 땅을 미워하고 그 땅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우리가 그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적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창세기부터 준비된 나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25절에 우리 민족의 중요한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게시록 근처에 뒤집거리면 안 돼 10장 25절 자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이름은 벨레기라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레기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자 보세요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에벨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얘기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 벨레기라 했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러면 에벨과 에벨이 낳은 아들 중에 벨레기아우가 욕단이 있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상이 어떻게 나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벨레기 나오고 에벨 나오죠 여기 14절에 벨레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나온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벨레기를 낳았고 벨레기가 나온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레기는 30세의 우루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 그러니까 벨레기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레기의 육도선 그때 세상이 나눠졌는데 벨레기의 육도선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으로 그 시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나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욕단은 누구냐? 욕단은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5절 그 뒤에 27절부터 보세요 욕단의 아들들 26절부터 알모다, 시자, 알모다, 셀렙, 하살마에, 에라와, 하도람, 우살, 디글라와, 오발, 아비마에, 스바, 오빌,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욕단이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시베리아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 이 욕단이 세운 나라가 동쪽 끝에 동쪽 끝이 백두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욕단의 연대기와 단군의 연대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서 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 나눠졌다는 거죠 벨렉과 욕단으로 한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초림을 예비했고 욕단의 후손들은 마지막에 숨겨진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마지막 예수의 제림을 예비하는 나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고의 숨겨놓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벨렉과 욕단의 또 다른 하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제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제림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치 사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제림을 두려워한다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림하시니까 자 그러면 사단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2의 홀로코스트 우리 민족 또한 950번 가까이 전쟁을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환란을 만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환란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 그리고 북한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같은 지금 홀로코스트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북한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이스라엘에 당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그냥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성경만 소지해도 그가 성경만 소지해도 끌려가서 그냥 뜨거운 물을 그냥 기른 물을 그냥 그대로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고 별 방법으로 죽이는데 이건 홀로코스트도 저리 가라할 정도로 생체 실험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김일성 동상이 만수대에 세워진 것 만수대에 세워진 동상이 있잖아요 김정은, 김일성 그 동상이 세워진 자리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형교회 자리입니다 그 장대형교를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평양에 장대형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운다면 내가 건축국 많이 하고 싶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아 진짜 주님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지금 에루살렘까지 지금 이제 수도로 트럼프가 바로 정했잖아요 이제 에루살렘의 수도는 에루살렘이다 테라비브였거든요 모든 대사관들이 테라비브였는데 그런데 미국은 가장 먼저 에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겠다 그러면서 에루살렘으로 이게 뭐냐 그 이슈가 뭐냐 벌써 이제는 주님이 가까운 소리를 들으라 그런 말이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아유 아파트 분양받아놨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영원히 살다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가 네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라가 살아나고 죽었던 언어가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그건 전부 다 예수결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국가가 마귀에 종종 나라 이름까지 다 들이대잖아요 안전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 이름이 그대로 예언대로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죽바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 지금 여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고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북한은 러시아 친 러시아 친 이란입니다 아시죠 미국이 그렇게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란한테 핵을 팔까 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돈이 궁하면 이란에 핵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상봉쇄하고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핵 하나만 테러리스트 이란한테 가면 그냥 세계 끝장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친 러시아 친 이란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성향을 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아예 망합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40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건널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자기 나라를 쳐들러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예언됐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예언됐기 때문에 로스가 온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고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그 핵미사일이 400개 전체가 러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가마고의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6일 전쟁이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대승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게시를 보면 국가마고의 전쟁에 2억 명의 군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천만 명이 죽는다는 건데 불과 요황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게 뭡니까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는 그렇게 스토리,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마지막 끝 The end time 여기에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때에 맞는 메시지는 재림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마지막 대로 준비하라 이겁니다 믿음을 지켜 순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 또 넓게는 저 열방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한숨 앞이 건져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날아다닐 건데 함께 날아다닐 사람은 뱅기갑 가지고 나한테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도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목표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목표를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이 이스라엘이라면 저를 이스라엘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성교를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기도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우리 월드브리치 미션이 하면 다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성교할 때 깜짝 놀라요 성교사님들도 너무너무 놀라요 왜 놀라냐면 이런 성교팀을 본 적이 없대 모든 성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장 먼저 가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성교를 제일 잘하는 성교사님과 우리가 컨택을 하는데 그 성교사분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성교팀을 맞아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한다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또 강하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조만간 제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유대인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할 거니까 성지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건 시리즈로 전할 거니까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이 안 풀리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풀려요? 영적 이스라엘로 봐버렸고 교회로 대체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영적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된다? 그냥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이 나라가 잡혀간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해 게시록까지 바벨론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로 해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드러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게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제설교를 CG로 지금 오늘 13탄인가 그러는데 14탄인가 15탄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다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열려버립니다 마지막 이게 너무너무 쉽게 열립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고 모두가 다 휴고당하는 랩처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는 간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벗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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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원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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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샬롬